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두 주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중국 배터리에게 불리한 뉴스는 축소보도되고 한국 배터리에게 유리한 뉴스는 한국에게 유리한 뉴스나 중국에게 불리한 배터리의 불리한 뉴스가 축소보도되는 그런 기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바로 지금 미국 하원이 IRA 우회로 포드 CATL 합작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 기사가 7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7월에 나왔던 그 기사에 보면 미국 하원이 자국 자동차 업체 포드의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저 조사 결과가 9월 29일에 나왔습니다. 9월 29일에 나와서 결국은 포드가 미국 정치권의 압박에 못 견뎌서 CATL하고 합작을 중단하는 그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지난주에 그 결과가 나왔고 포드가 CATL과의 사업을 중단했다. 중단한 내용에 대해서 왜 중단했는지 그 이유는 포드나 CATL이나 둘 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7월에 나왔던 그런 기사하고의 연장성상에서 보면 이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 의원들의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포기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거든요. 그 얘기가 뉴욕타임스 기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의 이번 결정 배경이 어떤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온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결국 CATL하고 포드가 같이 손을 잡는 것은 IRA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그 지적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곧바로 미국의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미중 전략경쟁특위가 포드가 CATL과의 협력으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중국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비판에 왔었기 때문에 이 연장성상에서 결국은 미국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서 개별기업인 포드가 중국하고 손을 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취소를 이뤄낸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런데 같은 일이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현대차하고 CATL 사이에 대한민국 안에서 땅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 의회의원들이 했던 것하고 같은 역할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하고 손을 잡고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자동차 시장으로는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차원에서 중국 배터리를 써주는 이런 형태로 자사의 사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좀 생각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특정 재벌 회사가 자사의 사익을 위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제어하고 통제해야 될 그런 책임이 의원들한테 사실 있는 거고 의원이나 정치권에 있는 거고 그 역할을 지금 미국의 의원들은 잘 해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의원들은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 하는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미국 의회를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셨고요. 다음 묘구하고 연결돼서 최근에 이슈가 뭐냐 하면 중국의 LFP 배터리, 이게 대한민국 K배터리에 크게 위협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LFP 확대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LFP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은 있는데 그 LFP 확대가 K배터리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IRA 때문에 LFP 배터리를 미국 포드가 탑재를 한 단순 치더라도 CATL의 배터리 LFP는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미국 의회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드 입장에서 보면 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거를 CATL 쓰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안을 찾아야 될 거고 그 대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거다 하는 기사가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와 있고요. LG 엔소울이 실제로 LFP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 잠깐 넘어가시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전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에리조나에 미국 최초의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전용 배터리 공장 생산 공장을 지금 건설을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독자 개발한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생산된다. 이 기사에 보면 이제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께서 25년도에 있는 이제 LFP 배터리가 전기차용으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FP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K 배터리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LG 엔소울이 만든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바로 저겁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거는 이제 최근에 독일 미넨에서 세계 최대 ESS 전시회인 ESS 유럽 2022에서 실제로 이제 전시한 물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 기사는 이제 올해 초 정도에 나온 기사인데 테슬라가 중국 BYD 배터리를 안 쓰고 대신에 LG 엔소울 배터리를 쓰는 형태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테슬라가 중국 BYD 배터리를 안 쓰려고 하냐 하면 중국 BYD의 그 LFP 배터리가 잇단 화재 사고 때문에 품질 이슈가 불거져서 저거를 이제 유럽에다가 팔았다가 혹시라도 이제 리콜이나 이런 문제를 이제 테슬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쓰게 됐다는 거고 저 기사에 보면은 2만 5천 달러 약 3천만 원대 전기차 모델 2를 개발 중인데 여기에 들어갈 LFP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게 LG께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저기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LFP 배터리를 LFP 배터리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에너지가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이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칼날 형태로 되게 이제 얇게 만든 LFP 배터리가 BRD가 자랑하는 블레이드 배터리인데 그렇게 칼날처럼 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화재에 취약하지 않냐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조 기사는 8월 4일에 나온 기사고 조기에 지금 불타고 있는 저 차가 바로 BRD 차입니다. BRD 차고 심천의 룬광 지하철역 근처에서 갑자기 자연 발화하는 일이 있었고요. 조 한 건이 아니고 올해에만 BRD에서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40건 이상의 자연 발화 사고 저 정도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9일에 5만 대 정도의 당 모델에서 이제 배터리 팩 누출되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생겨서 전량 리콜하겠다 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고 BRD의 블레이드 배터리의 화재 사고는 계속해서 보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제 배터리 안정성에 많은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테슬라가 유럽산 자기 차에 BRD의 블레이드 배터리을 쓰려고 하다가 저렇게 이제 화재가 자꾸 발생하는 그런 요소 때문에 안 쓰고 대신에 LG엔솔고를 쓰는 걸로 지금 이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 한 번 보시면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BRD가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찬양 기사만 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 비즈니스 기사인데 대륙의 테슬라 무서운 질주 현대차 포도도 제쳤다 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 세계 4위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좀 되게 찬양하는 기사들만 쏟아지고 있는데 이 기사는 찬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륙의 테슬라 무서운 질주 그러니까 좀 균형감을 갖고 사실 좀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RD가 차량 판매 대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그 반면에 그 판매 대수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 자국 내에서 팔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블레이드 배터리에 화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게 우려를 낳고 있다는 이런 사실까지 좀 균형 잡히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재 사건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잘 보도가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차만 많이 팔고 있다는 것만 갖고 자꾸 보도를 하니까 이거는 좀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한 번 넘겨주시면 이번에 이제 되게 좀 화제가 됐던 게 축구 한중전 할 때 당시에 다음에서 응원할 게 있어요. 응원할 게 있어요. 92% 됐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기 이제 뭐 저거 자체는 사실은 뭐 저기 좀 장난스러운 좀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디도스 공격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저기 들어온 걸 텐데 분명히 이제 저런 부분은 또 저런 부분 나름대로 이제 좀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저런 형태로 해서 이제 여론이 왜곡되는 것보다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K-배터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대신에 중국 배터리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지금 이 여론 조작이 훨씬 더 국가 경제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훨씬 더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저렇게 해서 포탈 담아면서 이제 91%가 중국을 응원했다고 해서 저 축구 경기는 중국이 이긴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 축구 경기하는데 도움 준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저거는 일시적인 좀 해프닝 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K-배터리를 계속해서 폄하하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띄우는 거는 실질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부나 국회나 이런 쪽에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문제의 인식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두 주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테슬라하고 중국 CATL하고 지금 계약 관계가 있는데 그 계약 관계를 투명하게 밝혀라 하는 거를 이제 미국 하원의원장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요거의 연장성상으로 다음 한번 넘기시면 유럽에서도 똑같이 테슬라를 이제 중국 배터리 배제에 지금 발맞추고 있는 이제 그 유럽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EU에서 테슬라가 그 EU에 팔고 있는 유럽에서 팔고 있는 전기차의 사실은 한 70%에서 80%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수출해서 파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지 조사할 거다는 이제 발표를 최근에 EU에서 했고요. 중국에서 아무래도 생산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가 인위적인 각종 혜택을 줘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해서 차량이 싸질 수가 있고 그 차량이 싸지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불공정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견제가 유럽 전체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저런 형태로 해서 이제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를 이제 막게 된다면 테슬라가 유럽에 파는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고 K배터리를 써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 BRD 배터리를 안 쓰고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하고도 지금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번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프랑스판 IRA 최종안 발표에서 저 기사 제목은 한국산 전기차 타격 불가피 이렇게 사실 되어 있는데 저게 좀 기사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탄소 발자국이라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따져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나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런 형태로 전개가 되면 한국산 배터리 그 다음에 한국산 전기차한테는 유리하고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전기차한테는 아주 불리한 형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저 이제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유럽 현지에서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에 배터리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에는 삼성 SDI하고 SK온 배터리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배터리가 탑재가 되게 되면 프랑스의 저 규정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의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가 갖고 있는 체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체코 공장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프랑스로 수출하면 마찬가지로 저 규정은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이제 전기차나 중국 배터리는 지금 유럽 현지에 공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마치 한국 전기차나 한국 배터리에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주 좀 잘못된 기사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중국산 전기차하고 배터리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폴란드하고 헝가리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K배터리는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 현기차는 사실은 문제가 체코의 공장이 있어서 체코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만 체코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울산 공장에 있는 노조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해외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차량 생산하는 스케줄을 바꾸는 것은 경영과 관련된 사항인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현대차가 지금 IRA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노조가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런 거고요. 유럽의 체코 같은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런 부분도 좀 이제 전향적인 노조 쪽에서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지금 중국 대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이 지난 메르켈 정권에서는 중국하고 되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중국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폭스바겐이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든지 벤츠가 CATL의 LFP 배터리를 채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임 정권인 메르켈 정부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랬던 독일이 지금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 외무부 장관이 시진핑이 독재자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 우리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변했기 때문에 대중국 정책도 변해야 한다. 중국은 파트너이지만 점점 더 체제의 경쟁자로 변했다라고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요건은 사실은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유엔 안보리를 확대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주요 후보가 지금 독일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독일한테 중국하고 관계를 끊고 우리 쪽으로 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형태의 외비적 거래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유럽에서 독일 이상으로 중국하고 친했던 국가가 이탈리아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던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접근에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 때 이탈리아한테 일대일로 참여하지 말라는 강한 외교적 압박을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중국 일대일로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었는데 최근에 이탈리아 외무부 장관이 미국의 폭수 뉴스에 직접 나와서 중국 일대일로의 탈퇴할 계획이다. 탈퇴할 거를 중국에 통보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전세계적으로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유럽 그래가지고 전부 중국에 대한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렇습니다. 봉쇄하고 있는 중에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와 배터리 부분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중국 배제를 하고 있는 세계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하고 현대차만 그 움직임에 역행 중이라는 겁니다. 올해 4월 달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중국으로 직접 날아가서 CATL 정위친 회장을 만나서 CATL의 물량을 우리가 대폭 확대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란으로 지금 기아 레이와 현대차 캐스퍼 전기차의 CATL LFP 배터리가 탑재되는 이런 일이 있고 내년에 봉고하고 포트이브에도 CATL LFP 배터리 탑재되는 게 저때 다 결정됐다는 겁니다.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관련해서 가오연구원이라는 CATL의 수석연구원이 탁월한 기술을 갖춘 해외기업에도 눈을 돌린다면 가능성이 더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현대차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전혀 현명하지 못한 단세계적 결정입니다. 지금 글로벌한 흐름에 대한민국하고 현대차만 지금 불참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지금 다들 중국을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하고 현대차만 중국 CATL 하고 중국 배터리 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사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대차가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회사가 개별 재별이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게 국익하고 어긋나는 형태로 지금 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처럼 정치권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걸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중국의 LPP 배터리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대차였기 때문에 현대차가 국익을 위해서 역행하는 흐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